첫번째 피해자입니다 자 일단 오만대리깡이구요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자 남의 트박 여포 출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섬 주저기 때문에 저는 벌써 미숙할거에요 아 이분 트박 전체적으로 나쁜 구성이 아닌 좋은 구성입니다 구성이 아주 구성져요 아 강펜 세트 아 강펜 세트 아 타로카드 세트 조졌는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피해자인데 이거? 어? 아 일단 로드메이스 강펜 세트 공창 세트 아니 뭘 신나보여요 따라라라라라라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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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딴 아 귀족의 우플랑드 야 인마 야 2%면 옆에 있는 다른거 나오지 니가 왜 나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타로카드 세트 자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법처럼 로나게리 뜬다면? 너 어딨니? 느껴져요? 들리나요? 로나게리 소리가? 안보여줄거지 롱? 오케이 자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로드아머 로드아머 로드아머면 나쁘지 않지 로드아머면 뭐 자 근데 아쉽죠 이거는 개인사비 좀 털겠습니다 2200원만 해드릴게요 2200원만 질러가지고 딱 한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 2200원이 아니구나 2700원 어 자 찐 마지막입니다 자 남은 돈에다가 추가 질러드렸어요 자 본인이 골라봐요 왼쪽 오른쪽 자 본인이 스스로 골라봐요 자신의 운명을 믿어봐요 셔플 20번 콜라 우좌 우좌좌 아 반대네 우좌 우좌좌 우좌 우 클릭 커맨드야? 자 보셨죠? 어 강압에는 떴습니다 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진룰려 탄식은 하늘을 가리우고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습니다 플래그 3개를 동시에 세우셨구요 의자왕이신가? 플래그왕이시네 깃발왕이세요 혹시? 혹시 운동 아들이 있으신가요? 운동회에서 깃발 뽑기 하시나 혹시? 자 자 일단 오지게 플래그 세우신 분입니다 자 10만깡이구요 이 10만깡 전부 다 조졌을 때 제 오늘의 키포인트 이 10만깡을 전부 조졌을 때 저분의 기분과 어 나의 죄책감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분들 이게 오늘의 어 시청 포인트입니다 갑시다 아 제발 한방에 나와라 띵 띵 띵 대대대 띵 소재 세트 띵 띵 띵 로드메이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대대댕 탱소라 좌삼삼? 우삼삼? 빠바바밤 빠바밤 조선 세트 어허 불안이 현실이되나 아수라바밤 아수라바밤 도박 사라무 띵띵 소울 소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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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2,000원 남았습니다 야 이거 배가 하나쯤 나올 때 됐는데 이 32,800원을 블라인드로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남은 800원 천원 질러야겠죠 네 천원을 질러야 되니까 자 이거는 제가 천원을 따로 질러서 한번 더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더 까드릴게요 제가 예 제발요 진짜 주님 제발요 한번만 더 와주세요 제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아 자 일단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자 운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거든요 운명의 끝은 무엇이냐 운명이요 자 여기까지 봤던 거죠 아 일단 공창이 하나 나왔네 아니다 여기까지다 아 펜던트 로드 헬름 단련기구 단련기구 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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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로브 단련기구 운명이요 운명이요 로드하메 로드하메 원합니다 아 거짓말 마음속으로 로나겔과 길 댕댕소를 원하면서 로나겔 댕댕소를 원하면서 로드하메을 말함으로써 당신은 운명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 운명을 받아들여라 아 아 놀랬다 아 놀랬다 진짜 놀랬다 아 아 아 나 진짜 놀랬다 아 내 심장이야 아 내 심장이야 택단련 머천트 로얄 아 소재세트 자 두번 남았죠 마지막 한번 하늘에 운명이 있다면 부디 그 운명을 거머쥐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운명을 거머쥐게 하소서 신이시여 운명을 네 아까 그 세디세트 팩션 그거 갖다 팔면은 로드하머 살 돈 나올 거예요 로드아머 살 또 나올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사망에 퍼져있네 자 혹시 원하는 거 있습니까? 1번은 왼쪽 2번은 오른쪽 3번도 오른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번 왼쪽 자 2번 오른쪽 자 3번 오른쪽 봤습니까? 에? 고만고만해 어허 봐봐 고만고만하다고 라이딩 슈트? 오케이 오케이 빠바바밤 좌삼삼 우삼삼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어허 조용히세요 이거 왼쪽임 강화팬더드 세트 나왔어 자 일단 일클 자 2800원 대신 질러서 해드리겠습니다 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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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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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만 나와라 뱅뱅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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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쯤 나올 때가 됐잖아 뱅뱅솔 아 뱅솔아 뱅솔아 널 뽑기에 우리집 뱅뱅이도 만지고 왔다 아 저 욕심 없어요 아 욕심 없습니다 아 뱅솔아 뱅솔아 아빠 왔다 뱅솔아 아 프린스 콘서트 자 아까 그 목록에 없던 아이템이죠 아 로드 헬름 자 블라인드 깡 두번 어 좋아요 빰 빰 빠바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블라인드 깡 두번 했구요 자 블라인드 깡에서 뭐가 나왔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콘서트의 어 한번 비주얼 한번 볼게요 여 꺼내도 되죠 프린스 콘서트 꺼내도 되는거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공창에다가 어 창고 세트 살짝 아쉽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왼쪽에 칼 칼이네 약간 비주얼이 나쁜거 같진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